이씨 가려워 뭐야 챌린저가 있어? 아니? 아 뭐야 이씨 뭐야아 아 깜짝 놀랐네 야야 유튜브 사람들 모를거 아니야 챌린저가 있습니다! 내 시청자도 챌린저가 있어요! 봤습니까? 챌린저 보입니까? 내 시청자도 챌린저가 있습니다! 1팀이 그러면은 1팀이 동물할게요 2팀이 인간하세요 반인반수도 껴야되나? 아니야 그냥 동물같이 생기는거는 어... 아니야 반인반수도 껴지마자 야! 아니 이블린은... 이블린 뭐야? 이블린 인간 한번 써보자 이블린이 타락한 인간이라고? 이블린은 온전한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대잖아요 어렵대잖아 다 나와 다 나와 아씨 러블프렌세스 너 닉네임 기억해둘거야 요은 요은 뭐지? 상상의 동물? 오케이 상상의 동물 그래 상상의 동물 오케이 상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 오케이 오케이 굿 자 이번편은 인간 대 동물 편입니다 동물 오공 원숭이 개 개새끼 두꺼비 비둘기 전설 속의 동물 상상의 동물 까지 이렇게 다섯명에서 동물 저쪽이 인간 챔프 오 리치 좋아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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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타아 아 그만 쳐먹어 아 니 혼자 다 쳐먹냐 슈발 우와 솔킬 가자 콜 соверш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웭 건물 aan 좌아악 우오우우우우우우 어 고, 어 뭐야 이거 아가님 타냈스 우오오오오오오오 поэтому 나 죽는따아아아 왜 하 acho 아가리 아가리 왜 여깄어 우우우 아 아이콜났어요 제이씨 이거 뭐야 아이콜렛 제이씨 이거 뭐 where Delee 야 이거 우우우우우우우우우 rate 다음에 잡도록 하죠 일단 여기다 와드 박고 아 제이스 아 제이스 뭐야 이거 데미지 이빨인데? 아즈르 하는거 봐 가자 이거 오케이 야 고고고고 야 맥이 고 가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러브플리니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알아 이 년야 일로와 아 아 제발 아 아 아 아 형 아 거기 좀 아 거기 좀 서보십쇼 아 아 이거 와드 지워졌는데 이걸 알아? 나이스 비둘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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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줘 나 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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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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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병시야 야 뭐야 아 데미지가 아 뭐야 제이스 이 뭔들여 이거 개옵 아 제발 아아아아아아악 야 이거 미드가자 하핏 아 제발 아이야 질이 이게 장난 모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가지마 자기 이안 오케이 일로와 일로 오 일로 와 자기야 자 자기야 자기야 일로와 야 넌 내가 죽인다 넌 내가 야! 내가 죽이다! 야 7초 밖에 안되네? 야! 야! 내가 형! 형은 못 이겨 아직 아니 형은 못 이겨 아! 아 저 차마! 아! 짜아악! 아! 후반에! 후반에! 오! 야 기다려 봐! 야 기다려 봐! 야! 잡아! 오케이! 존나 세니! 오! 야야야야! 딜이 이게! 아! 간다 형! 간다 형!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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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anna 오크아치 어어허 frosting 어허 ultra STOP FOR THE IT IT 후오오오오오오오 이순 Sternkte지 roat경 이 뭐야 아유 아유 병신인가 얘 왜 취소했지 안녕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이 키딸ugu 헤헤 어 어 안 Bitcoin 두배 이건 용이?? 반응 아 망했다 우워 아지르 고마워 내가nes 너의 희생은 내가 있는다 내가 있는다 너의 희생은 내가 있는다 너의 희생은 내가 있는다 고마워 덕분에 싸웠어 덕분에 싸웠어 아칼리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다섯 개 다섯 개 짜리 야 야 씨 짜장 뭐야 저게 데미지 존나 약해 뭐 있을 것처럼 팩도 하더니 아무것도 없어 데미지 존나 약한걸 이번 키고 가죠 존나 있는데 오오 오케이 용 전설의 포켓몬 나이스 아 뭐야 아 얘 살았어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칼리 폭수 내가 다음에 해줘마 다음에 해줘아 가방이 없었어 땀 해주마 피옵 좀 하나 가야될 것 같아 어 야 디리 어이 디리 뭐야 어이 뭐냐 나 없어졌는데 와드 좀 해봐 어 야 야 이 망아 비둘기 999 오케이 간다 아아아앙 아이씨 아이씨발 자 오케이 이거 잡고 텔리포트로 탈퇴 없니 어 존나 쎄 와 미쳤어 이거 제이스 오니까 죽어주세요 야 야 용 전설의 포켓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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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버려 끊었다 끝 끝이야 야 이 끝 이거를 이걸 이거 이거 이걸 전설의 포켓몬이 우와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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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이걸 와 대박 파켓지 맥이 까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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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텔리포트아 태호 끝내 뭐야 와 이거를 이걸 미친 듯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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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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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에서 탈걸 기지에서 탈걸 아하 아니 뭐야 아 뭐야 아 아이씨 아 우리 팀 딜량 뭐야 와 한 대 와 저거 한 대만 때렸어도 헐 존나 아깝다 자 이렇게 인간이 이겼네요 끝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 아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